오늘의 말씀은 논쟁이 많은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논쟁이 많이 있어 왔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재건대인과 함께 여러 곳에서 이것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연결해서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피할 수 없이 이 논쟁에 들어와야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하려는 작업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만을 전하기를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한쪽으로 안 치우려고, 안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성경에서 바울사도가 특별히 9장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교 강의하려고 하오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일단 너무 연관이 있는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영화이실 텐데요. 오래전 영화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걸작인 영화의 명장면을 제가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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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Because you have no idea If I just I will giv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이 신들러 리스트의 내용은 다 아시죠? 너무 자주 방영된 거라서 줄거리를 따로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조금 유심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신들러라는 독일인 사업가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독일인 사업가인데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 그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천백 명의 사람들을 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못 구함을 안타까워하고 절실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같은 민족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민족을 향한 그런 궁유란 마음, 이러한 마음을 조금 유심히 봤고요. 또한 이제 그가 어쨌든 그가 선택해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어쨌든 그가 선택해서 그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질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오늘 설교와 매우 유사한 점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요.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오늘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사도에게서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바울사도가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연합된 바울이 그리스와 연합된 상태에서 정말로 진리이신 그리스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 안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아니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 마음에 계속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절절한 가슴 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양심만 말해도 괜찮을 텐데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을 지향하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거에 죄책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양심을 다뤄주시면 그 양심은 정말로 완전히 선한 것을 쫓는 양심이 되겠죠. 그 양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애절한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우리 이제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지함이 없으니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라라고 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기뻐 뛰놀던 바울이 갑자기 구장에 와서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새롭죠. 놀랍죠. 왜 그렇게 고통을 할까. 그거는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에서 그 가슴 아픔의 원인이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그리스 안에 들어오면 사실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인종적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추수가 일어났고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구원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기의 관례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고요.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 세운 이방인 교회를 핍박하고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거를 거절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받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너무나 애절하게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3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이것보다 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그리스에게서 끊어질 수 없죠. 끊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황금의 구원사슬 가운데 있는 그리스에게 접붙임받은 바울은 그리스인들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에서. 그리스에게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권력 친척인 그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바울의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와 연합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게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그거에서 자기가 벗어날지라도 그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자기의 동족들의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과 열망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모세도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출애국기 32장 32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자기를 제거하더라도 그 방금 재지은 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던 그렇게 어리석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열받을 만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모세 이상하죠?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바울도 이상하고 모세도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실제로 진짜 저주를 그냥 아예 받아버리셨습니다. 이 모세와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던진 거죠. 그냥 말로 던진 거죠.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되니까 구원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 바울도 자기가 그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끊어주시고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자에 대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의 곤륙 친척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 혈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불신한 상태에 있을 때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가 찔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상하다고 한 이유도 저도 언젠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언젠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왕년에 안 했던 사람 다 어디 있겠습니까? 왕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저도 왕년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주인공이 애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울고 감수성은 약간 풍부해요.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수성은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막 정작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불신 상태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을 내가 품고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휴학을 하고 그 고철 주우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날라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막 복음을 전하려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왕년에 그렇게 했던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지금 저한테 이제 어디가 있냐 하는 것이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숙제였습니다.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왕년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권륙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애절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향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동족들을 향해서 애타했던 마음은 그 동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더 애타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서 낳았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 특별히 그 육신 중에 유대인의 한 남자로 오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엄청난 특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출애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출애급 광야를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성막 가운데 성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득 차있는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언약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향하신 아브라함과 또한 야국과 이삭과 그 조상들에게 하신 다윗과 이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율법을 또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는 가르쳐주셨죠. 그들에게는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제도가 있었고 대속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제사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항상 넘쳐났죠. 그 위대한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오셨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때 언제 월드컵 때 얘기했지만 우리 손흥민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막 자부심이 막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을 오셨다.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이것만큼 정말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특권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될 그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큰 특권을 주셨는데 특혜를 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 모양 그 걸로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6절 이하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해서 멀어진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것은 사실 로마서 앞부분에도 나와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고 표면적 한례를 받았다고 다 한례받은 자가 아니라 이면에 한례를 받은 자가 정말 한례받은 자라는 그 로마서 앞장의 말씀에서 사실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의 자손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자손들이 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갑자기 이제 갑자기 등장한 그 내용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첫 번째 예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일단 첫 번째 있었죠. 그 후에 더 아들이 있었지만 먼저 첫 번째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것은 그 두 아들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적 능력 안에서 그렇게 자연적 출생을 할 수 있을 때에 육신의 노력과 뜻과 힘으로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약속으로 그 자녀를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죠.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미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반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반론할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차피 이스마엘은 적법한 자녀가 아니었다. 종에게서 낳았으니까. 하갈에게서 낳았으니까. 사라에게서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혈통을 잇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 안에서 그 모든 이삭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부인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그것이 12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10절부터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제 반박할 수가 없죠. 이제 아예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쌍둥이에요. 야곱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죠. 둘 다 자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혈통적 모든 자손들은 다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고 또 그 이삭의 자녀 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애서와 야곱 가운데 그 어린 자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확실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이스라엘들 민족적 이스라엘들 그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야곱 그리고 또 그 자손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미 그 구약 역사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이미 계속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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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하 서게 하려 하사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이 교리를 들으면 그냥 듣다 보면 반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선택 앞에 사실 되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처음에 처음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맨 처음에 이것을 접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19살 때 고2 때 겨울방학 때 뜨겁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몸을 불살라서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고등학교 3학년 기간을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될 무렵쯤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구원은 사실 예정된 거야. 이미 창세 전에 너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이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뭔가 굉장히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그전까지는 제가 막 제가 마음을 들이고 제가 막 예수님 믿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야 이미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거기서부터 제 안에 엄청난 그 고민 혼란과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정말 10년 거의 10년 동안은 그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학 가서 맨날 도서관 가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예정과 자유의지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계속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 삶에 일어났던 결과가 제 호주에 가서 그렇게 완전히 제가 제약 가운데 노출됐던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돌이켜보고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뭐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되게 어 되게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금은 이제 알아간 것 같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고 있죠. 이러한 그 반론이 있을 거를 다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신 거 그들이 성과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을 택하신 거 불의하십니까? 불공정합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쨌든 자라나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런 거를 보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막 그래서 우리와 다른 교파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애서보다는 야곱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고 하나님을 택하신 거야 라고 우리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교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인간의 뭔가 좀 존엄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행위가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이 논증하고 있죠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오직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아무 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아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율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율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의로우시고 불이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극율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극율 극율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아담 안에서 제 가운데 잉태된 야국과 애설을 하나님께서 그래 공평하게 그대로 두시고 너희들이 행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둘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 베이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극율하신 마음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래도 극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다 구원해 주시면 다 극율을 베풀어 주시면 아니 될까라는 우리의 심정적 호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어차피 하나님 극율을 베풀어 주실 거면 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극율을 베푸시고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들의 악함대로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사 그들의 죄악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시면서 계속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는 바로처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극율을 하심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영화를 기억하시죠 자책합니다 신들러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 있던 자리에 그 누구도 신들러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궁율이란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율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을 가치가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만 구원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에 호소할 수는 있죠 지금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영원히 불신 가운데 처하게 될지 아니면 그들이 그들이 언젠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그들의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구원 얻어서 이렇게 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도 극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야 하나님 편에서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야 알겠지만 지금 이 이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그거를 다 알 수 없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극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율을 왜 왜 저입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전 돌을 보면서 가끔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돌이 아니고 나는 왜 인간이 되었을까 이 돌과 인간을 차이하는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선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냥 발에 치여서 그냥 흔하디 흔한 그 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돌을 안 택하시고 저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랑 저랑 차이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극율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멋지게 마치고 싶은데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 잠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동족을 향한 극률한 마음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구워넣는 자들이 있었음을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종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저희에게 베풀었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의 교류를 주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아버지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뜻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극율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